SK그룹이 오는 7일 전기인사를 앞둔 가운데 전기차 수요 둔화로 배터리업계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SK배터리 사업을 이끄는 수장들의 거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김준 부회장의 경우 2016년부터 7년간 SK이노베이션을 이끌며 사업구조를 정유화학 중심에서 배터리 등 비정유사업으로 확장하는 등 미래성장을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. 하지만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배터리 사업 부문은 김 부회장의 약점으로 지목됩니다.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든데스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해 김 부회장 등 부회장단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동섭 SK온 대표 역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됩니다. 배터리 부분의 저조한 실적은 경영진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김 부회장과 지대표가 물러날 경우 SK온의 삼각평대도 깨집니다. 최 회장의 친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2021년 12월 SK온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지대표와 각자 대표직을 수행해 왔습니다. 최 수석 부회장은 SK온에 국한되어 있던 역할을 확대해 SK이노베이션 사업을 총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황준흥입니다.